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혜경입니다.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도 낮에 포근한 날씨 보였습니다. 하지만 공기의 질이 좋지 못했는데요. 서울, 경기도와 강원 중북부에는 지금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7.8도에 머물렀고요. 대구는 22.6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.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예상되고요.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전주 16도, 광주 17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기온정보였습니다.